.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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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님 여기 먹을 거 있어요. 이게 먹을 거 아닌데? 저희가 나중에 돌아가실 때 다시 들려줄게요. 설마 설마. 답답하다. 아 어떡해. 지금 김씨 삼촌이 우리 저기 안에서 우리 먹을 거 못 먹어. 먹으면 안 된대.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된대. 이거 안 된다니까. 구정상 안 된다니까. 이런 거 먹으면. 노래 저장 분명. 왜 뺏어봐요. 우리 애들이 있잖아. 아 아기들요. 드시면 안 돼요. 나는 안 먹어. 저도 안 먹어. 어떤 거 주세요. 왜 이래. 뭐 하거든요. 어떻게. 어. 어떡해. 어어. 디지면 디지면. 네, Thank you, thank you. 그래가지고. 너무 먹었어봅다. 너무 먹었어봅다, 목잡았어, 목. 아유, 세상에, 아주 내려요. 아 그래, 목잡았어, 목목. 목목목. 목 조심하자, 목 조심하자. 어디 뭐야, 이거? 초콜릿 뭐야, 초콜릿? 학생들이 준비한 초콜릿. 그래도 이렇게 할까? 어 고마워요 이거 줘도 돼요? 저희는 다 준비했어요 아 진짜? 잘 먹을게요 이따 약도 하세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네가 상처 준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해. 꼭 해줄게, 꼭. 까서. 까서. 아, 잠깐만, 잠깐만. 아, 뭐야. 아, 잠깐만. 아, 내가 빨리. 가영이가 주는 맛있는 초콜릿. 초콜렛탈. 초콜렛탈. 내가 이거 먹으면 지금 빨리 미래가 보이는데. 아니야, 아니야. 너 미래가 빨리, 너 미래가 빨리 오는 거야. 빨리, 빨리, 빨리. 가영아, 가영아 엄마. 아, 됐어. 먹었어, 먹었어, 끝났어. 먹었어. 아, 고소. 네가 뭐야? 어? 이승이 뭐냐, 이승이. 동의를 바꿔야 되잖아, 어? 뭐라고? 동의를 바꿔야 되잖아, 내 돈만 있는 게 아니잖아. 너가 팀장이잖아. 두 장이잖아. 네가 저분들을 그냥 갖고 있는 돈에서 다 놔두면 돼. 가영이를 얼마나 생각하느냐 했다가 여기 금액이 달려있어. 우리 어머니들 그냥 다 드실 텐데. 그럼. 고마워요. 고마워요. 허락받아주시는데. 허락받아주시는데. 그럼, 그럼 다 드시지. 너무하다. 너무, 너무. 아, 배고프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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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먹었지? 아침 조금만 더 안 먹었어. 안 먹었어요. 저희는 안 먹었어요. 아예 한 끼도 안 먹었다고? 네. 아예, 그쵸? 과자도 안 먹었다고? 네. 과자도 하려고 바로 왔어요. 장기자랑 준비하고 한다고. 아, 배고프네. 진짜 배고프네. 지금 카메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따라 찍어 그냥. 아, 진짜요? 어. 너희들 뭐 아무따라 편안하다고 방금 끼고 하면은. 다 안 해. 어? 내가 잘 때. 오늘 의식을 하고 자야 된다. 코 맨날 보면서. 나는 이제. 일어났을 때 표정 관리 왜 이렇게 못 하세요? 막. 컨셉이 아니에요? 진짜 제일 쉽게. 라면대세 같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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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너희들 운동도 힘들지만 오늘 한번 해봐. 얼마나 힘들지. 이게 운동은 우리가 바짝 멀어서 두세 시간 하잖아. 또 쉬고. 맞아. 근데 30년이. 1박 2는 끊임없이 카메라를 들여 대잖아. 사람은 진흙이 빼고 계속. 1박. 2. 2. 다른 거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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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거의. 우리 좀 또 갈비찜 하시는 분이 어디지? 거기. 하하하하. 하하하하. 가평 가는 길 아니에요? 나 춘천. 가평 그럼 가평을 지내야 되네. 그럼 우리 가평 늘리지 말고. 가평. 그냥 춘천은 우리 식당 가서.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차피 가는 방향이니까 밥 먹고 와도 되잖아요. 하하하하. 오케이 기사님. 하하하하. 춘천 춘천. 죽었어 죽었어. 갈비 먹는 거야 그럼 갈비? 하하하하. 오늘 다음 지 조금만 드세요. 춘천을 하고 지금 다 갈 거니까. 진짜 가요 진짜. 자 다 함께 외신권 2차종 여러분들 1박 2. 하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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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번 끊게 될 것 같은데. 정리퍼스 판다스는 안 된다스는 출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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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겠습니더 너무 많이 내가 가진 전부니 이걸 어떡하니 어? 사이드 사이드 안 풀었습니다 사이드 안 풀었습니다 사이드 안 풀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야 야 야 죽으라 술 땐 술은 하고? 술 땐 술 땐 술이다 아이 진짜들 너무 불하시네 저 우산을 넘어 보자 내 사람 찾아서 갈 때까지 가보자 넓은 바다 건너서 내 사람 찾아서 내 사람 찾아서 1박 1만 원 더 얻자 1박 2만 원 더 얻자 1박 2만 원 더 얻자 가자 내 꿈을 찾아간다 갈 때까지 가보자 너 진짜 이길 수 있어 우리 간다 간다 내 꿈을 찾아서 나 강당하잖아 이 방이잖아 내가 강당하잖아 강당하잖아 대박이다 이거 강호동과 함께하는 1박 2일 방송 출연차 저희가 일을 키친다 양념춤으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조슈 조슈 형아 이거 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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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나 진짜 배꼽에서 대수가 나와가지고 너무 들어갔어. 보라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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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을까 봐. 반 달. 재 Yuya, 연기. 현 slee Hey Hoang. 진짜. 만원에 ش En哥 선생님 carrier 주세요. 두 접시요? 오. 두 접시. 일단 밥을 3층 한 접시에는 밥 한 접시에는 밥 한 잔 말 하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맛있었어 1, 2, 3 1 자 고맙습니다 섭섭하시죠 어머니들이 너무 잘해서 내가 할 게 없어요 어머니 이러면 안 됩니다 어쨌든 역할을 주셔야 해요 계산 안 하시고 계산 안 하시고 초보 운전 서벌리 이수원 씨가 몰고 가는 차인가 보다 그렇죠 우리 딱으로 딱 한 줄 갈라 그랬어요 다까지 가보자 여을 마다 건너서 내 사랑 찾아간다 하하 망망치 내 생망치 우리 말은 일으켜 우리 혼자 타면 안 돼요 저게 리얼생 데인절러스한데 이건 또 귀가 뭐이너지 귀가 변화니 별로 부드럽지 않아 잘 안 하고 간지 마이 가위보 왔어 가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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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언의 강호동씨 나바이런 나바이런 너 오빠 때릴 수 있어? 그 정도 용기 있어? 그 정도 용기 있어? 어? 뭐가 아플까? 어? 해봐봐 그럼 뭐 요 위로 해라 요 해라 요 해라 그래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나, 나. 진짜 너무 이상해. 벌써 앞에 나가, 딱히 나가. 우와, 와, 막퉁. 이 말을 그냥,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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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아 아 아 뭐 1 와 으 아 아 문 아 으 그리고 이구 이고 찾기 어 어촅 대지 한 능길래 하면 게 뭐 버져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 세상에, 이 세상에 가장 슬픈 표정이 잡자리. 아, 정말 피곤하다. 정말 홀린의 지침, 피곤해 지치는데, 우리 이거 홀린의 지침입니다. 진짜 자동차, 잠만 자신 있는 건가? 오빠 노래하는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내가, 니가 소리를 안 내면, 소리만 안 내면 내가 니한테 한 대 맞을게. 표정 이상은 안 쓰면 돼. 그래, 편안하게 웃으면 돼. 웃어봐. 웃고 있는데, 딱 쳤는데 이 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정을 유지하면 돼. 5초. 준비. 자, 그걸 편안하게 되고 웃으면 돼. 하나, 둘, 셋. 아, 둘, 셋. 아, 둘, 셋. 아, 둘, 셋. 아, 둘, 셋. 야, 도착이 적당하지? 여진아. 여진아, 여진아. 여진아, 여진아. 여진아, 도착이 안 되는 거지, 그럼? 아, 어떡해. 야, 진짜 발로 차는 거야. 야, 내가 볼 때는 이거. 쇼도르도 없는데, 이거. 그게 크로컵의 하이킥이야. 이쪽이 이겠는데, 이거 보니까. 이쪽이. 히바하잖아. 이쪽이. 이 안 되나? 이 안 되나? 되겠는데. 한번 해봐봐, 한번 해봐봐. 자, 준비해. 하나, 둘, 셋. lichen dividends. 우와. 둘, 셋. 도착하고 대 Pierre! 좋아! 우와! 대박이다! 대박이야! 대박이야, 지금. 우와. 둘, 셋. án didn't they ... 놀랐어. X3 между собой 지금 Incre당. 와... 와... 이 애가 대물이라고 뭐라 그랬고... 대물이야 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 명 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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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팔공주 팡! 야! 야! 좋아, 좋아 다섯, 여섯, 일곱 명 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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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팔공주 팡! 일곱 명 사회 40p! 호흡 5 25s 20p! costs 오빠 뭐 들어줄거 없나? 저도 들어줄거 없네. 연지야 너 왜 이렇게 웃기네. 아 나 미치겠다. 자기 좀 들어달라고 들어줄거 없냐 그래들이. 들어와 봐 내가 들어볼게.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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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바이 넘어봐라 빨리 넘어봐라.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와. 우와. 넷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막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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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우리는 팔공주. 우와. 재미있겠다. 나 2층할래. 나도 2층할래. 나도 2층할래. 나 위에 민수 위에. 나도 위에 위에 위에. 나 여기 핸드폰 위에 위에 위에. 여기에서 우리 잘 신경쓰래? 우리 신경쓰래. 근데 중요한 거는 얘들아. 위고 아래고. 여기에 걸려야 여기서 잘 수도 있는 거야. 야. 오빠가 잘하겠다고. 어? 야 뭐야 이거 또 눕어가지고. 맛있게 드세요. 어? 지현아. 형 뭐 드셨어요? 아 빅뱅이랑. 빅뱅 불러가지고. 어? 진짜요? 응. 콘서트 가기 전에 만나가지고. 또 인사시켜주고. 빅뱅 유도를 좋아한대. 진짜? 우영은 안 좋아한대요? 어? 진짜 미친데? 진짜요? 빅뱅 빅뱅 만났지. 네. 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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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빅뱅 오빠. 제키 애들 모였잖아. 우리는 밥을 못 먹어가지고. 내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서. 콘서트 해줬어. 제키 콘서트. 집으로 갔어? 네. 마지막 콘서트 해줬어. 아니 집에 가서. 집에 가서. 집에 가서. 밥 먹고. 왔는데. 폭식하고. 빨리 왔다고? 네. 여의도 집? 네. 우리는 오면서 밥만 먹었는데 왜 이리 오래 걸렸지? 많이 먹어서. 빅뱅은 안 많이 먹나고. 아 빅뱅 받아와. 아. 많이 먹어서 누구 하나 기억하고 있어. 지연아. 네? 내려와봐. 동전이 보내줘요. 동전이 보내줘요. 동전이 보내줘요. 동전이 보내줘요. 동전이 보내줘요. 그냥. 지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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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 오늘 우리 팀이랑 짜여가지고. 네. 우리 일단 실내에서 자야 되잖아. 우리가 자야죠. 우리 둘이 같이 자야지. 네 팀이랑 우리 팀이랑. 네. 잠시 돌아와봐. 지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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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으로 한 사람 있으면 다 반칙이다. 네. 여기 계세요. 자. 언지윤 씨를 환영합니다. 마주님. 걔 브라 serait 자기 일박스. 동전이 형 CC CC. 제이킷. 재킷. 제이킷. 재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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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킷양광 들어봐. 재킬 임원. 누가 때리는데요. 3초고 가현이 갈까? 아무나 그냥 우리 영준이가 아니라고 제일 귀여우니까 다 앉아라 벼락 앉아라 자 진짜 자리야 윤영주 앞으로 맞아보고 자리야 가이베보로 해서 묵진바를 할 수 있습니까? 가이베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베보로 해서 뭐예요? 그래서 이거 이거 한 대씩 빨라니까 이거 말고 이거 똑같다니까 내가 어떻게 또 때려 이긴다고 그럼 너는 때릴 때 글밙 때려면 야 너는 스타니까 가이베보로 자 먼저 글밙 어떻게 때려 살짝 때려 그냥 괜찮아요 둘 셋 알았어요 오오오오오오오오 가이베보로 가이베보로 3점을 잡으면 소원 드릴 수 있어요 저희가. 기본 표정 웃는 얼굴? 웃는 얼굴 이 정도 이 정도. 인사 써가면 안 되지. 자 잡으시고 벼랑 하나 둘. 됐어요 해라 제대로 제대로. 잘해. była. 너무 웃겨 3X랑이 누구야? 노란색 병아리 노란색 병아리 게임 하나 더 해주세요 눈상둥이 눈상둥이네 우리가 이건가요? 네 네 근데 우리 팀은 구호도 만들어야 된대요 네 너네 두 명은 붙지마 이마 어떻게 됐어? 빨개 이거 맞게 했거든? 야 강목으로 맞은 줄 알았어? 우리 이거 빨리 팀 명 먼저 그것도 괜찮겠다 너희 무용할 때 국악이랑 할 때 쓰는 내 동작은 작차 우리가 제일 히트 아니야? 손이 제일 멋있다 이게 이게 손이 화려한 게 나을 것 같아 응 손이 화려한 게 나 최대 화이팅 최대 최대 화이팅이나 하는 거야? 화이팅 최대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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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야 유독 이렇게 하면 끝까지 집어 다음 아침 뒤염면서 화이팅 이거면 아악 어 그게 안되나? 그럼 남석띠 가게 이쁘게 하고 싶어? 아니야 넌 아마 그쪽 있으니까 철창이 갇히는 사람 같아 이쪽으로 해 이쪽으로 해 이쪽으로 해 이쪽으로 해 아 진짜 아 진짜 야 저런 시기야 야 저런 거 하자고 우리 너도 불안한 거야 다 같이 끼언바 우유 화이팅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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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형님 죄송한데요 지금 조구호 하신 거 아닌가요? 네? 조구호 하신 거 아닌가요? 몰라 획기적으로 좀 해달라고 어이 어이 그런 거 좀 빼자고 얘기를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아하하 오이 오이 아잇 게임을 신발 벌드 부탁할 신발 벌드 부탁할 신발 벌드 부탁할 자 이준신을 선정합니다 자 여기는 호수가 있어요 이거는 앉아보세요 저랑 앉아보세요 자 신가현 아이 그냥 그냥 해 그냥 약한 영주가 앞으로 와라 영주가 제일 약하니까 약하다고요? 네 딱 가도 제일 싫으신데 자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오늘 손을 하나 들어줄 수 있어요 꿀가미나 이거를 굳이 하나씩 떼가지고 참는 성기나 있을 때 에이 그래도 제 남잔데요 때리면은 그것은 왜냐면 운동선수기 때문에 여러분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네 우리는 여자에게 이전의 운동선수입니다 맞습니까?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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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청자분들께서 유효식으로 이해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자 소원 들어주겠다 진 팀은 예 서로 소원 들어줄 수 있다 네 시 동주 여자에요 아이 그런거 없다 그랬어요 불상의 하는거 없어 시작 파이팅 하나 둘 셋 패스 가위바위보 둘 둘 우리 애도 소원은 잘 차면 된다니까 준비 어디 등 걸을 때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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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 수고리 기본 얼굴 기본 얼굴 됐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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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말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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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진짜 진짜 이거 김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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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또 들어올지 모르니까 여기 쉬고 계세요 여기 쉬고 계세요 역시 우리한테 쉬고 계세요 우리한테 쉬고 계세요 우리한테 쉬고 계세요 얼굴은 쉬세요 이게 지금 쉬고 전혀 못들어 놓을 수도 있거든요 안 쉬세요 그러니까 좀 쉬고 나가네 승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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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봐 빨리 와봐 좋겠어 오오오오 오오오 일까지 마 예 승기 없다 승기 없다 여기 지금 목 eta 지금 우리 아니 왜냐면 일로 와봐 아니 왜냐면 오동이 형네라 소원 따먹기 싹 ded 여자랑 했거든 형이 소원 하나 땋거든 몰빠로 하나 너만 이기면 돼 그래 아주 좋은 게 터 gladly 와봐 승lerin와 봐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좋은 거니까요 독불북에서 저도 밖에 안나가도 된다니까 나 아프긴 아픈데 내 형은 이겼습니다. 한 번만 이기면 너랑 나랑 이기면 아까 내가 이겼으니까 승기까지만 이기면 이제 손 들어줘야 돼요. 지금 1대0이에요. 그럼 가이리 아니 영주가 아니 저기 안되고 영주가 아니 잠깐만 근데 이거 여자라고 봐주는거 없어요. 여자라고 봐주는거 없어요. 아무 이기 없이 손 하나 떨어지는 겁니다. 네. 1박 2일에 꿀밤 때리기 꿀밤 참기의 챔피언으로서 무섭습니까?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가이바이바 가이바이바 가이바이바이보 승기야 이걸 때려 이걸로 가운데로 가이바이바이바 가이바이바이바이보 줄어드 아 하나 둘 남자랑 꼴바이바이바 가이바이바이바 가이바이바이바 가이바이바 하하 круг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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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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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한 거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찬돔에 미소할 때 삐서 이렇게 하고 와우! 머리 너무 좋다 너! 아주 작은 천사들을 미소 천사들이 낳아간다 영생아 계속 막 역도팀 유도 유도 너네 때문에 애들하고 친해졌어 너무 고마워 잠시만 들어와 봐 너무 고마워 옆으로 와 봐 오! 잘해! 출방과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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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내렸어요 하나 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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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셋 삶이 원래 그런거 아 하나 둘 셋 살아뜨렸어 잘생겼다 맞아 원래 다섯 살 때렸잖아요 너무 잘생겼어 아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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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근데 하나 편안하게 선배님 그냥 편안해주세요 하 와 와 요 으 으 야! 우리 김씨가 이런 리액션 본 적 있어? 와 얘는 웬만큼 아파도 앞을 필요 안내 뭐 저런 애가 다니냐? 야! 몽아! 몽아 너 빨리 왔어! 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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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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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뺌시목을 하자 합니까? 네! 앞으로 무릎을 거고요 이쪽으로 해주시고요 자 전제 차렷! 우리 유도 선수들과 정대! 정대!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엠시목이 사실은 우리 1박 2일 중에서 꿀방과 손가락 치기에서 가장 강력한 파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유도 선수 누가 영주 앉아 영주 앞쪽으로 그냥 서 있는 김에 영주 너 이름 뭐야 네에 절 하시고요, 카메라 좀 끼고 있어요. 모자를 보내 주시고요, 좀 뒤로 보내 주시고요, 너무 찜찜찜하곤 해요. 촬영 인사. 주목을 앞으로 대 주시고요. 가이바이. 미소 미소, 계속 미소를 하니까. 힘 힘이 딱 끄. 문아, 아파 봤자지 뭐? 미소, 기분 미소. 비엘 하드 배. 아우. 아우! 아우. 가빵이 해. 아 비엘 하드 배. 아 저 금방 짓는다 towards the end.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리 아시아 말지 말아요 잘 바르지 말아요 내가 좋아 좋아요 너보다 좋아서 잘 바르지 말아요 어디로 난 맑고사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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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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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